오늘 천국 혼인잔치 예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입을 것이고 그 예복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옷인가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교제해 나갈 때 아 이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요 그 첫째 아담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어땠어요 불신종의 죄를 졌죠 아담가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관을 따먹으면서 불신종의 죄를 주면서 그 허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권을 상실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났는데 그 전에 선악관을 따먹고 자기 벗은 게 보인 거예요 아담가하는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그 나뭇이 뭐 무화과 나뭇이 옷으로 가려움과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그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이죠 빛의 옷이 사라지고 선악을 악을 보게 되니까 선만 하나님한테는 선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둘러있어서 몰랐는데 이 악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벗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악을 안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관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 선악을 아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가하와는 그래서 그 선악을 분별해야만 이 악은 하면 안 된다라는 분별력이 생기면 그때 이제 생명나무가 된 것인데 그 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종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사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0살, 1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점먹이 수준에서는 아직은 그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죠 악이 뭔지 모른다는 말에는 선악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혹된 말이나 악한 말이 들어와도 거기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담가하와가 왜 선악가에 그렇게 선악가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됐냐 하는 것이 교회를 2, 30년 다녀도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면 그는 아담하하처럼 미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용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점먹고 죽먹고 밥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그렇게 성숙해 나가면 그때 되면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리 미혹의 말, 미혹의 말 아무리 사단막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하는 말들이 들어와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신천지나 이런데 뭐 통일교나 이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다 미혹되어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 나가야만 우리는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그 악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땠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분이죠 여기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세오경에 있는 이 율법에서 나온 이 모세오경에서 주신 말씀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 개인적인 말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신성을 우리 인간 죗덩어리인 우리 인간과 연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몸과 같이 죄의 모양이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려니까 죄인의 자리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언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인 우리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건물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된 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정말 교회로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지도 못했는데 그냥 모여서 우린 교회 간다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자들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 자신의 거룩이 완성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아 내가 먼저 성전으로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성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거짓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완성이 되고 내가 먼저 성취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나를 죽여나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랑 이제 우리는 싸워 나가잖아요 싸워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 나갈 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김종이 성교사님 23절에서 25절입니다 378쪽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찾으셨어요? 2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도는 이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도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대한민국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겹도록 있거든 아멘 그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라고 했죠 썩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와 말씀의 시를 갖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있으신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혼의 잔치의 예복을 입으려면 첫 번째 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내 성격은 죽이고 내가 인내를 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은 베풀겠노라 해도 또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눌러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 그럴 때만이 말씀의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세서 3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12절 찾으셨나요 정지빈 성교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경통과 온과 온의 창원을 입고 아멘 이게 옷이 나오죠 여기도 옷 입고다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의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으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의 사랑으로 더해질 때 우리는 완전하게 그 띠를 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극률의 옷 성령의 열매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 김봉민 선교사님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취하라 limb받으시고 뭐든을 행하며 저기 위하라 거름겁서defined 진리로 놀이오의 흐릿길을 들고 우리의 허신경을 미치고 평화의 보물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에 믿음 및 läh금을 가지고 이르사 영리 앞당자의 모든 불화사를 성해라 주월의 특구와 성령의 굳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 뭐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휩쓰고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극률의 옷을 입게 되면 자연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복을 이것으로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예복이거든요. 이 옷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계속 다녀도 하나님의 예복으로 갈아입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기 옷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어떤 신앙적인 인격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가 낸 헌금의 액수 그리고 내가 구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가치의 기준으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잔뜩 입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천국은요.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초신자 때는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일과 구별되는 일들이니까 처음에는 막 봉사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거든요. 초신자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럼으로써 내가 좀 구별됐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20년 30년 다녀도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열심히 나가서 구제, 헌금, 봉사, 전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했는데 무슨 소리냐. 저는요. 웬만한 목사보다 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40일 음식을 3번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40일 음식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39일씩 했습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39일씩 3번 했다라고 또 자랑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일반 새끼면 단임 목사님이 원장님, 기동원장님이 금식을 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대신 금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원장님이 금식한다고 그분이 천국 갑니까? 그건 정말 너무 무지한 것이거든요. 그건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구타는 것보다 더 무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분이 잘못했는데 대신 금식을 해주냐고요. 자기 몸만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도를 닦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도 닦는다고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그게 자기의 예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예복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성경에는 너무 예복을 입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썩을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야만 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육적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말씀의 옷을 입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빚어져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돈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있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들고 있고 우측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고 왼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일부러 신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선숙되면서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나가고 말씀의 검으로 찔려서 내가 아파서 심판받고 내가 말씀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모르는 것이죠. 정말 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말씀의 검으로 내가 찔려서 내가 먼저 아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찔라서 부서져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불로 내가 태워져야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태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 나갈 때만이 내가 말씀으로 성숙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봤자 이사야서의 일정 말씀처럼 마담만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 서른아홉 번씩 세 번 왜 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 서른아홉 번씩 39일을 해야 될 정도로 악한 것이 안 빠져나가는 악한 사람인데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검으로 찔리고 말씀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왜 밥을 굶고 그렇잖아요. 39일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세 번씩 하면 나이가 먹어서는 그 면역이고 뭐고 다 떨어져서 골병 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신을 영웅몸이 거룩하게 보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은요. 육의 양식은 영웅을 통해서 혼으로 들어오고 혼을 통해서 몸으로 오지만 또 몸의 양식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니네를 다 먹고 건강하게 니네 육신 보전하라고 주신 건데 그 흉악의 결박을 풀고 또 잃어버린 신랑을 찾는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의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극률의 사랑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게시록 19장 한 번도 다시 보겠습니다. 게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이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8절을 보게 되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 그렇게 육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도덕계, 윤리적으로 거기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남한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옳은 행실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그 믿음대로 황함이 있는 그 행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행실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당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졌던 무화과 나무니 무슨 햇빛이 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더럽고 추악한 의외의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잖아요. 죄를 가려주시잖아요. 그래 너희들 이거는 아무리 햇빛이 돼도 말라 말리지 않는 가죽옷을 내가 입힐 테니까 그 대신 니네들 이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쉬워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옷이 어떻게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으로 갈아입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혼인잔치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여기 게시록에만 그 청함음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청함의 의미에는 택함까지 다 기록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청함을 입어내다가 우리는 택함까지 받아서 간택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됐다는 거죠. 택함 받은 것은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함 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또 예복을 입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또 사명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10절 19장 10절 우리 김종이 성교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게시록 19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사명자로서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더 이 말씀의 옷을 더 정말 세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차곡차곡 우리는 쌓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게시록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얀 건 책이고 까만 건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적인 소경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규모거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을 말할 수가 없는 영적인 벙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주저앉아있는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 소경, 규모거리, 벙어리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육적으로 이렇게 장애인이지만 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율법을 전하고 있는 율법사들이나 저 바리세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공부 많이 했다라는 자들 저들 또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저들에게는 저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벙어리고 영적인 규모거리이며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범서를 보면 그 육적인 표현으로만 우리는 해석하면 안됩니다. 그 안에 영적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육적인 표현으로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점점 이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고 이제 영적인 규모거리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벙어리에서 벗어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죠. 나가서 전할 때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로 또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만 그렇게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성숙되고 말씀에 대해서도 통달이 돼서 알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맡긴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범서에서 보면요. 뭐랬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니네 전대와 칼을 차고 나가라 그러세요. 전대와 칼을 차고 나가라 뭐냐면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라. 말씀 이제 말씀 들고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전대와 칼을 차고 나가라. 말씀 들고 나가라 하는 나가서 너희들 이제 복음을 전환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덩어리고 영적인 소경이고 그 영적인 장애인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고 또 영적인 장애인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셨겠어요? 그냥 이성없는 짐승처럼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세상에 좋은 데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보내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이 창세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니네 다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니네가 의에 빛나고 깨끗한 생오퍼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극률의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맡긴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 우리가 왜 일터로 하나님을 보내실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 힘든 일을 할까? 이런 우리 성도들 너무 많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어떨 땐 육체적으로 참 고달구대도 많고 참 너무 정신적으로 피원할 때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 영적인 파스푼으로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 있는 곳이 바로 성교지란다. 너희들 있는 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안 믿는 자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자들한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정말 아직은 가죽옷만 입고 있는 사람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아직도 자기가 만든 옷 자기의 의의 옷이 가죽옷이거든요. 그 죄의 옷 그 죄만 가리는 옷이 가죽옷인데 그 가죽옷을 아직도 입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가죽옷을 벗어던지고 네가 만든 그 너의 의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신부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의 전도는요 바뀐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구원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때까지가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빨리 그 천국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저인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